제가 차트를 준비해 왔어요 네 남자의 집에 남은 다른 여자 흔적 뭐 있을까요? 사람이 뭘까요? 스타킹, 립스틱, 헤어밴드 이거 들어봐요 이런 거 남자가 굳이 이런 게 왜 있을까요?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줘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뭘까요? 스타킹, 머리끈 이런 거 머리끈, 화려한 머리끈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에 뭐가 달려있는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의심스러워 1위 뭘까요? 1위 뭘까요? 실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다 둬 많이 둬요 세면대 위 씻을 때 꽂고 내려놓거나 꽂아있던 거 빼서 씁니다 그렇게 해요 이런 게 없는데 세면대 위, 변기 위에 노란 색깔의 쇳독이 올라와 있다 뭔지 알죠? 그게 있으면 100%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그게 뭐 여자가 있는 거야 우리도 다 이런 거 써요 우리도 이거 다 쓰는 것들인데 뭔 소리야 이거 오해야 오해 그렇다면 이거는 빼도박도 못해요 자 청소를 해주다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통 안에 화장솜이 있다 이런 거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파운데이션이랑 아이라인까지 섀도우까지 한 번에 봐봐 누가 봐도 지금 오른쪽 얼굴을 그은 거야 광대에 있는 파운데이션 여기 라인 여기 섀도우야 핑크색 섀도우하는 여자야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우리 다 해요 우리도 아이라인 그리고 이거 다 해 화장해 안 해 뭐야 해요 무슨 말이야 한다고 우리도 다 한다고 다 해 이거는 다 해 이것도 해 우리 세수할 때 이거 하고 해야 돼 이것도 써 네네 맞아 쓰잖아 네네 일로 와봐 이거 쓰잖아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쓰는가 이거 어떻게 쓰는가 집에서 어떻게 써 집에 어떻게 써 와 봐 봐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어 어 왜 왜 쓰잖아 그럼 실패는 이것도 쓰잖아 우리 쓰잖아 이거 어떻게 써 이거 어떻게 써 써 이거 다 쓴다고 떨지 말고 팔 돌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촛불이야 그걸 외부로 하고 그래 우리 이거 써 써 머리 찌르겠다 야 이거 써 써 봐 써 봐 할 수 있으면 해 봐 야 잘한다 어이구 어이구 이거 봐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헤어지면 이런 거 다 가져가라고 우리 청소 안 하니까 티비엔 티비엔 티비텐 즐거운이 시절 티비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